여기 아 놓칠 뻔 했네 다시 한번 43점 없네 낙수근입니다 오늘은 방파제 끝에 왔는데 너울이 너무 쎄가지고 못하고 지금 방파제 뒤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잡을 수 있도록 3점 딱 두 마리만 잡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돼있어요 아 최비는 프릭스 원줄 4호에 1.75 타로스 목줄 1.75 하고 있습니다 최비에는 지금 현재 빗지로 하고 있습니다 빗지 장기 드럭 장길 접포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 접포로 이 여가 있는데 그 사이 이렇게 지나칠 수 있도록 그 밑에 있는 큰 놈 잡으려고 여와 여 사이 여 밑에 이렇게 공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찐을 잠겨있고 거의 여와 여 사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입지를 받으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드 뜨고 들물도 시작되고 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나오는 거 아냐 얘네들 지금 떠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조금만 크면 좋겠는데 자 어디가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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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놀아 어 저거 못했어 뭐지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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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아. 아. Wooohoo! 야 대물인 대물 꽝이 엄청나 한 번 재 보겠습니다. 와 사십 네틱카드 오 사십 사십 삼 예스 와 들어 보겠습니다. 와 빵이 빵이 목줄을 딱 하나 가져왔는데 다 알았어. 다 알았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와 신기합니다. 허물 벗은 랍스터입니다. 허물 여기 아 놓칠 뻔 했네 다시 한 번 흠 흠 43.5 흠 흠 캐스팅 야 안쪽에는 입질도 없어 가지고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고기는 안쪽에 고기는 보이는데 야 보이는 고기는 안 잡히네요. 그럼 안쪽에 한 번 바깥쪽으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딱 두 마리 잡고 그냥 와 다음 대 후후 아셨어요 어우 뭐지 와 커 커 뭐야 야, 차 캔쓰기 아우, 힘든데, 뭐지, 뭐지 야, 나왔어요 야, 자부 같은데 아우, 너무 큰데 자부야, 자부 너무 큰데 후후 사이 속조리가 너무 멀쩓습니다 와, 좋아, 좋아 와, 속조리 속조리 멀쩓습니다, 멀쩓 우와, 무게가 그냥 빵빵 야, 이끕니다, 대박 와, 계세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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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버레 와 아 아 정말 정말 좋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정말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